신축 아파트는 요새 좀 상황이 낫지 않나요? 어떤가요? 이게 상대적으로는 좀 낫기는 한데요. 꼭 또 그렇다고 볼 수는 또 없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또 신축 아파트도 한번 현장을 다녀와 봤는데요. 추가적으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인천 검단 신도시 신축 아파트입니다. 이곳 주차장은 특징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주민들이 해놓은 노란 표식입니다. 팻말에 다차량 주차구역이라 붙은 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우선 주차제를 하면서 한 세대당 하나는 우선 주차거든요. 그 외에 더 많이 가진 분들은 그 차량이 두 대든 세 대든 네 대든 모두 다 다차량이라고 부르고 그 차들이 세우는 곳입니다. 이렇게 주차구역을 나누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까? 퇴근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아파트 주차장이 점점 차로 들어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부분이요. 이쪽 면은 지금 다 차량이 꽉 찼습니다. 여기 전기차 충전 구역을 제외하고는 꽉 찼고요. 건너편은 이렇게 아직도 주차면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세 대마다 한 대만 될 수 있는 우선 주차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차가 두 대 이상인 집은 상대적으로 일찍 귀가하는 차를 다차량 주차구역에 세우고 밤늦게 들어오는 차는 이미 확보된 우선 주차구역에 세우는 겁니다. 이걸 하고 나서부터는 2시 오든 3시 오든 대자리가 있으니까. 새벽에 와도. 네. 얘는 어쨌든 부장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차량은. 저희 친구들도 부러워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를. 아 그래요? 자기 아파트는 막 지금 난리도 아니어서. 여기도 철저한 단속은 기본입니다. 우선 주차 차량을 다차량 구역에 주차한 건데 주차구역을 어기면 세대에 3만 원이 부과됩니다. 자체적으로 정한 규율 위반금을 납부하도록 일단 안내를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봉사활동을 시키신가요? 아파트 자체네요. 환경 정리를 한다든가. 정말 열심히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열심히 살았고. 그런데 내가 단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갖고 있는 차 한 대도 주차를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적어도 이 아파트는 차 한 대 갖고 있으면 차 한 대 정도는 주차할 수 있는 곳이다. 이게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된 거죠. 마지막 이태준님의 말이 기억에 남는 게 밤늦게 일 열심히 하고 지쳐서 왔어요. 차 댈 게가 없으면 그렇게 화가 나거든요. 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지쳤는데 빨리 대고 올라가 쉬고 싶은데 나 우리 집에 차 한 대밖에 없는데 여기 내가 돈 내고 살고 있는데 댈 곳이 없어. 그것만큼 분노하는 곳이 없는데 우선 주차구역. 우리 집에 차를 댈 수 없어서 한 30분, 20분을 계속 본다는 게 정말 화가 납니다. 그런데 어쨌든 세대마다 차 한 대는 무조건 댈 수 있게 딱 확보를 해주는 그런 우선 주차구역 제도.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다른 아파트들도 조금은 참고를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어떤 시스템인지 다시 한 번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차난 해결 방법 2입니다. 전체 주차구역이 있으면요. 그중에 대략 80% 정도를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정을 합니다. 여기는 3대당 한 대를 들어갈 수 있게끔 숫자를 세서 만드는 거죠. 제가 만일에 차를 여러 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한 대는 여기다가 대는 걸로 지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 20%, 다 차량 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면 제가 낮에 왔다 갔다 하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 다 차량 주차구역에다가 주차를 하고 밤늦게 들어올 때는 이미 확보가 돼 있는 우선 주차구역에다가 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차가 여러 대 있는 집에서 다 차량 구역을 이른바 미리 맡아놓기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알박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 주차구역에다가 대겠다라고 지정을 한 차는 여기만 대야 되고 다 차량 주차구역에다가 대겠다라고 한 그 이외의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만 대야 됩니다. 이게 만일에 이쪽을 넘나들게 된다면 그때 이제 위반을 했다 하면서 부과금이 나가는 겁니다. 알박기를 금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역을 딱 정해서 거기만 주차를 하게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주민들 간의 합의 그리고 아까 앞서 첫 번째 사회에서 했던 빅데이터 같은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이런 고민을 안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예를 들면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 지하주차장을 한 층만 더 파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층만 더 파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느냐라고 건설사한테 한번 제가 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한 층을 더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 게 한 층을 더 파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비용 문제 때문에 좀 그렇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최근에 짓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차 면수를 어떻게든 더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더 확보가 됐을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든 좀 홍보를 하려고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건설사 이야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에 민감한 소비자가 아주 많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한계도 있습니다. 이게 건설사 입장에서는 만일에 이렇게 계속해서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하면 분양가에다 이걸 반영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분양가가 올라가면 또 소비자들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앞서 두 사례, 두 잘된 아파트 사례를 좀 보면서 도입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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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